2023년 경기도 국감 마지막 날, 교통비 환급 방식인 더경기패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더경기패스를 설명하며 답변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기료에도 계속되는 경기 아리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경기도라도 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반도체 산단의 전력 수요에 대한 대책과 용수 처리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체를 조감하며 협의해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변화의 중심 기회